반다이를 대기업으로 만든 세계 히트작 기동사 제타 건담 1984년 7월 기획서에 의하면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제타 건담 역습의 샤였는데요 제타 건담이 단순한 이틀 넘어 반다이를 대기업으로 상장시킬 정도로 크게 히트하자 반다이와 썰라이즈는 토미노 감독에게 후속작을 제작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그는 건담 더블 제타를 제작하게 되지만 한창 제작하던 도중에 극장판을 제작하는 지시를 받지요 이후 토미노 감독은 극작판 제작에 전염하게 되고 제작 중이던 건담 더블 제타는 총감독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작업은 각본가인 엔도 아키노리가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역습의 샤, 벨도우치가 칠드런, 그리고 하이스트리머에서 암으로와 샤아가 등장하기 때문에 정작 엔도시는 이 둘을 더블 제타 본편에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더블 제타 본편에선 암으로와 샤아가 안 나오지만 정작 그가 지필한 소설판에선 암으로가 시트롬디아스를 타고 나오는 등 둘의 편리는 남아있습니다 기획 변화의 흔적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죠 건담 워즈2 미션 더블 제타란 책의 내용을 보면 제타 건담 기획이 도중에 급하게 변경되어 23화부터 최종화까지의 스토리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빌 수처의 디자인은 물론 설정, 배경까지 전부 바뀌었다고 하죠 또한 더블 제타 건담 엘디박스의 블로그로 들어있는 1985년에 쓰여진 더블 제타의 기획서인 제타 건담 파트2 스토리에 의하면 암으로는 지구 연방군이란 에피소드에서 나올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추측컨대 33화 더블린의 오후의 원형적인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브라이트가 하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구에 내려가면서 시작됩니다 연방군은 하만에게 사이드3만 넘겨지면 알아서 조용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하만의 실체를 아는 지도와 브라이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래서 연방과 교섭하여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연방은 이를 들은 척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분노한 지도가 그대로 두두겨 패버리고 말죠 그리고 둘은 투옥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하만에게 사이드3를 넘긴 연방 샤아에게 엑시지를 넘긴 연방 더블제타에서 역습의 샤아의 편린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 그들은 화 유일에게 구출되지만 기획서에 의하면 원래 시나리오에서 지도와 브라이트를 구한 것이 바로 암으로 레이라고 나와있죠 즉 원래 시나리오는 암으로가 둘을 구한 후 우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우주로 올라가는 나름대로 감동적인 시나리오였던 것이죠 하지만 역습의 샤아 제작 때문에 암으로 샤아가 통째로 드러내지는 바람에 암으로는 35화의 대세에서만 짧게 언급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암으로는 우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샤를 막기 위해 우주로 갔다 그리고 연방정보를 제어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연방은 이 영향력을 걷기 위해 자신들을 지켜줄 군인에게서 건담이란 총을 뺐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에게 엑시지를 선물하지만요 기획 변화의 흔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이스트리머에서 암으로는 브라이트에게 제타 건담이나 백식을 요구하는데 원래는 암으로가 제타 건담 비슷한 기체에 탈 기획도 있었어요 그 기체가 바로 제타 플러스입니다 이 기체는 건담 시스템 전 영역 범용 연속 강화형 기동 변기 기구 라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 양산형이 아닌 준생산형 제타 건담이라고 하죠 이 기체의 파일럿으로 제한된 것이 암으로 레이였습니다 암으로가 제타 건담을 탄다는 것은 반지구 연방 활동에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타 플러스는 제타 건담은 물론 더블 제타 건담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타 건담의 경우에는 암으로가 건담을 타버리면 주인공 카미오가 완전히 묻혀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미노 감독은 릭디아스 감마 건담의 개량형인 디젤 태워 스폰서의 요청을 충족시켜줬죠 더블 제타 건담에서는 반대로 반다이가 반대를 합니다 지금에야 개나 소는 아니고 뱀이나 물고기나 죄다 건담인 시대지만 당시에는 건담은 한 대뿐인 주역기로 마케팅이 됐죠 도벤 울프의 헤드를 건담에서 다른 걸로 바꾼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당시 반다이는 하나의 건담을 마케팅할 때 다른 건담을 마케팅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는 반다이가 제타 플러스를 반대한 이유임과 동시에 반다이가 암으로에게 건담을 주라고 지시한 이유는 제타 건담의 주인공을 암으로로 교체하라는 지시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미노 감독이 유연하게 반발을 한 것이고요 또한 더블 제타에선 사실상 건담이 4대나 투입된 팀이 나오는데 만약 여기서 암으로까지 건담을 탔다면 참 이야기가 복잡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라진 캐릭터는 암으로만이 아닙니다 샤아도 마찬가지로 정리되었죠 앞서 말한 제타 건담 파트 2 스토리에서는 샤아가 하만 칸을 감시한단 말에 브라이트와 쥐도가 놀라는 내용이 있죠 제타에서 행방불명이 된 샤아가 연방의 스파이로서 하만 측에 있다는 겁니다 하만이 직접 만든 연방 고관 암살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말이죠 역습의 샤아에서 그려지듯 샤아는 연방정부를 가지고 논단 모를까 전혀 신용하지 않기에 브라이트는 샤아가 하만에게 접근한 이유는 연방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만 칸을 숙청한 후 그 세력을 흡수하여 지구를 숙청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하지요 이것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역습의 샤아에서 샤아가 집어섬긴 것은 하만이 이끌던 레오지온 세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키가 더 있는데요 연방 고관을 암살하기 위한 부대는 마프티 즉 섬광의 하사유의의 하사유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섬광의 하사유의에서 마프티는 샤아의 의지를 이어받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도 같지요 지구 연방에 우주 이민 지구의 사람들을 우주로 보내는 겁니다 애초에 퍼스트건 되면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주 이민을 추진한 지구 연방이 정작 자신들은 이민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만을 우주로 강제 이주시키고 사회 기득권인 자신들은 지구에 남아 우주 이민자인 스페이스노이드를 탄압했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기득권이 피지배권을 착취한 역사가 스페이스 오페라로 바뀐 것이죠 기획서에 의하면 이후 샤아는 하만을 처리한 후 네오진을 삼키고 이 샤를 물리치는 것이 바로 주도였죠 주도는 샤아에게 일괄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만으로 인류로는 해방되지 않는다 샤아의 방식은 자기만이 납득하는 고식적인 수단이라고 말이죠 샤아는 이게 납득하고 최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도의 의지는 우주만이 아니라 지구에도 퍼지며 이에 응한 지구의 사람들이 우주로 나아가려면 끝나지요 제타 건담에서 카미오는 자신만의 방식 고식적인 방식으로 하만에게 접근했다가 하만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우를 범했지만 더욱 진화한 뉴타입인 주도는 자신만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여 진정한 공감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게 원래 더블젯터 건담의 시나리오로 샤아는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여 강제로 인류를 각성시키려고 했지만 주도는 공감을 통해 인류를 각성시킨 겁니다 이는 건담의 테마인 뉴타입론은 물론 스페이스노이드와 어스노이드 간의 갈등도 해결하는 토미노 감독 나름대로 해석이었을 겁니다 기동전사 건담 40주년 기념 토미노 감독의 인터뷰에서는 암으로는 이상론자이지만 샤아는 방법론자란 말이 나옵니다 둘 다 연방의 현재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지만 암으로는 이상론을 바탕으로 연방이 계약될 것이라 믿는 반면 샤아는 연방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뉴타입으로 혁신시키는 방법을 찾고 실행하려고 하지요 예전에 건담패들 사이에서 암으로는 파일럿으로서 부대 지휘관으로서 최고이지만 샤아는 지도자로서 최고란 말이 나왔는데 에오고를 창립한 능력도 그렇고 네오지온을 키워낸 능력 나아가 연방을 구워삶아 자신의 방법론을 실천한 모습을 보면 그 말이 딱 들어맞는 듯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알듯 이 이야기는 변질되지요 더블제타에서는 암으로만이 아니라 샤도 사라지는데 정확히는 샤아는 다른 인물로 대체돼요 바로 그래미 토토입니다 다만 샤아가 네오지온을 집어삼키는 과정은 쉽게 상상이 가지만 그래미는 결과적으로 네오지온을 집어삼키지 못하죠 라칸과 어규스트는 물질로 회유하여 끌어들이긴 했지만 하만에게 충성하는 네오지온 병사들의 저항 덕분에 하만과 함께 소모될 뿐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더블제타의 완성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죠 결론을 내려보죠 원한인 더블제타 건담은 암으로와 샤아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지는 장엄한 스토리 그리고 뉴타임론이 완성되는 괜찮은 작품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파토는 역습의 샤아로 넘어가 버렸고 이 빈자리는 이외로 컸던 탓인지 더블제타는 이후 여러 건담이 완성도 부족으로 인해 몰락해가자 그제서야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되죠 지금 다시 보니 괜찮잖아? 같은 또한 많은 분들께서 토미노 감독께서 신혁 더블제타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고 계시지만 마츠오코에 의하면 토미노 감독은 신혁 더블제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에게 하라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후 토미노 감독의 제타 건담 그 장마 덕분에 오히려 더블제타의 지인은 더욱 어정쩡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역습의 샤아의 후속작격인 건담 유니콘만이 더블제타 건담을 살려주는 형국이죠 그리고 지레코는 토미노 감독이 반대의 지원을 받아 만든 마지막 건담이라고 하니 지레코가 상업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니 앞으로도 토미노 감독이 건담 애니메이션을 만들 일은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